이번에는 썸탈 거야 성대모사 듣습니다. 이분은 화제의 드라마 25, 21 나희도 김태리 씨 목소리 그리고 오징어게임의 오일남 씨 목소리. 아 깜부잖아. 두 분의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. 아이고 재밌는 거 하네. 자 웃음 참고 나희도 김태리 씨부터 시작합니다. 들려주세요. 난 요즘 누렁 질투해 누렁 질투해 근데 나 그 노래 좋아해 머리가 뒤집어진 것처럼 하얗다고 제발 그만해 그만해 이러다 누렁이한테 다 물려 가왕이 가왕이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요즘 누렁이가 진짜 싫어. 제발 그만해 그만해. 근데 구라야 구라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 여기까지입니다. 아유. 어우 많이 짰네. 많이 짰어요 잘해요.